저희가 유기농 식품 같은 경우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유기농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 식품에서 오히려 미생물이 검출이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 상추랄지 유기농 브로콜리에서 일반 식품보다 오히려 미생물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이 좋기는 하지만 반드시 깨끗이 세척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